반대쪽 반대쪽 아 이렇게 묶으면 돼 그냥? 이렇게 하면 형이 이걸 잡고 당겨줘 아니죠? 요쪽을 당기는 게 요쪽만 요쪽을 당겨요 요쪽을 잡고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엄청 잘 불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? 형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다 맨 글마다 오케이 해면 봐 세번이면 세번이면 되지 않도록 너무 잘 풀어야지 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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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을 잘 풀어야 합니다